회삿돈 19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수사 소식인데요. 현재 직원 이모 씨와 그 부인 또 처제가 모두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은 한결일같이 이 씨의 범행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그런데요. 이 씨에게서 압수한 차명 휴대전화들의 명의자들을 확인해보니까 모두 이 씨의 가족 명의였다는 겁니다. 이 씨가 아내와 처제 명의로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이 된 건데 그렇다면 이 범죄 행위에 1980억 원을 횡령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의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가족들도 공범이 아니냐 단순하게는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차명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나 차명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공범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기가 좀 단연하게 어렵지만 지금 우리 CJ에 나오듯이 아내 명의로 지금 오피스텔이 17억, 그 다음 아파트가 11억, 그리고 리조트 회원권이 30억 정도의 그 돈을 지금 아내 명의로 샀다는 것이고 처제 명의로 16억 정도 되는 아파트까지 샀다면 그냥 일반 인지 상정이잖아요. 자기야 이 돈 어디서 낳는 돈이야? 회사에서 주는 돈이야? 이거 어떻게 벌은 돈이야? 과연 이거 우리가 사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분명히 우리가 좀 찾아가야 되고 그 부분이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수사를, 부인과 처제가 입건이 돼서 수사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빈 의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전화야 간단하게 이름을 빌려서 개통한다 치지만 건물을 명의로 저렇게 갖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의 인감도 필요할 테고요.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부인 같은 경우에도 자기 명의로 거의 수십억 원대의 이런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게는 인감을 교부하는 등등의 협조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거액이 출처가 어디인가. 그냥 단순한 급여로 매수가 가능한 정도의 금원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지는 최소한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횡령한 액수가 무려 1980억 원. 대체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썼나 다들 궁금했었는데 지금 드러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식 투자에 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차례 손실을 입었다라는 사실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투자했던 주식에서는 무려 300억 원의 손실을 봤다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원금 회수를 해야 할 텐데 저렇게 손해봐서 소위 주식으로 돈을 날려버렸으면 이 원금 회수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 이거 보고 범죄자의 행동으로서는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다 공시가 되는 주식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거 슈퍼 개미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어쨌거나 거액을 투자를 했고 거기서 또 한 300억 원 정도 손해를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단 어느 정도 다행인 부분은 이걸 어떤 가상화폐나 이렇게 하지 않고 현물 자산으로 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주식 계좌의 예치금이 한 300억 정도가 남아있는 게 있고 또 금괴를 다량으로 구매를 했는데 한 497개 1kg짜리를 갖고 있는데 그게 또 한 350억 정도는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빼돌린 부분들은 이제 우리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추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완전히 한 푼도 못 건질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만에 하나 지금 그 사돋다는 수백 킬로그램짜리 금이 시세가 올라서 수익이 나면 그거 수익이 난 대로 다시 돌려주는 건가요? 국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 때 몰수라는 개념 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비트코인도 소유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올랐을 때 당연히 그건 국가 소유가 될 수 있고 국가 소유에서 그걸 다시 환부해 줄 수 있는 국회 재산 몰수법이 있으니까 오르면 오를수록 더 회사에 많은 돈이 환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